여러분은 박수 주면 내가 절대로 아무 말 안 할게 박수 소리가 약하면 음악이 안 나옵니다 이 센스가 작동할 때가 되었는데 센스가 작동하네 아하 아하 볼uks가 저거 흘린 걸 지나간 마건 걸어놀 멈춘 걸 고요한 반빛들이 그 못 사는 깃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본구나 신랄밤노래로 제가 노래 일하는 걸 들어보면 현실 생각이 좀 나실 겁니다. 현실이 생각이 안나면 아직 부족하다는 말입니다. 아무튼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좋은 시간 많이 되세요. 아하 신라의 황띵 아하 신라의 황띵 아름다운 국녀들 그리운 나 개벌리의 숨 속에서 사랑을 맺었던 곳 님들 외치면서 귀 속에 들어가면서 아하 신라의 황띵 아직도 어울릴 maybe 나의 황띵